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한중국대사관 비자 신청자의 지문 채취에 관한 통지와 최신 여권 및 여행허가증의 우편 신청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년 1월 29일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럼 지문 채취 면제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 포함되나요?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 외교, 공무, 이후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4. 10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등입니다. 지문은 비자 신청 시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에서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취할 수 있으니 신청자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아래에는 주한중국대사관 최신 여권 및 여행증의 우편 신청에 대한 주의 사항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작년 8월부터 여권 및 여행 허가증의 우편 신청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사관 영사 구역 세종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관할 대사관 및 영사관에 오지 말고 모두 우편 예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아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여권 또는 여행허가를 신청합니다. 2. 일반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비자페이지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외관이 크게 변경된 경우 3. 여행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반년 미만일 때 4. 여권 또는 여행허가증 분실, 분한 또는 손상됐을 때 5. 기국허가증 또는 대만 동포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새로운 여행허가증 신청할 때 6. 해외 체류 목적 변경으로 인해 공무용 여권 원본을 일반 여권으로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아래에는 여권 또는 여행허가증 우편에 관련 예약 사이트, 취급 전화 및 이메일 주소입니다.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빨리 정확하고 유용한 소식들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면서 좋은 수요일이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